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조입니다. 제가 오늘 퀘스트를 찍게 된 이유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Q&A 게시판 그리고 DM으로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상담글을 잠깐 띄워서 보면은 이번 구모에서 20점 정도 마친 재수생입니다. 수능 최종 목표는 조심스럽게 1등급이고요.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조언이라면 가리지 않고 불태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파이팅 넘치고. 제가 이 학생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고 상담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같이 한번 보면요. 전과목 포기 없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여기까지 좋아요. 포기하면 안 되죠. 파이팅 해야 돼. 60일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수능 공부가 그동안 제 인생 사는 거랑 똑같네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고 결단력 없이 우유부단에서 항상 후회하고 항상 다짐하고 못 지키네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캐스트 찍는 이유는 좀 힘낼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 캐스트 보고 나면 힘이 쭉 날 수 있게 제가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 힘날 수 있도록 캐스트 한번 진행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보고서 제가 제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저도 이렇게 주눅들고 항상 그랬었어. 근데 왜 그랬는지 내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유치원이란 델 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까지 온 거잖아요. 제 기억에 유치원 때는 뭘 처음 배우잖아. 그러면은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우 잘했어.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어느 날인가 우리가 시험이라고 부르는 테스트를 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약간 이런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못했어? 숙제 왜 못했어?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다 가르쳐준 건데 왜 못 풀었어?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칭찬을 많이 받던 사람이니까 아 제가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 가르쳐준 거 열심히 공부하고 제 나름대로 시험도 최선을 다해서 봤는데 아 요거 요거는 기억이 안 나서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 이 녀석 봐라. 핑계를 대고 있네. 그때 약간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 처음으로 혼났을 때. 근데 그 이후로 혼나는 게 이제 일상이 되는 거죠. 꼭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을 배울 때도 제가 수영을 배웠었는데 수영할 때 이제 턴하는 걸 배우는데 거기 이제 공포스럽게 약간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삑 불어. 그리고 손지호 너 턴을 왜 그렇게 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턴하라고 했어? 그럼 내 주눅 들어가지고 아니요. 그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하긴? 왜 그렇게 하긴? 운동신경이 떡이니까 그렇지. 옴뚱아리가 떡인데 나도 멋있게 하고 싶었죠. 하지만 선생님처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내 따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제가 첼로를 배웠었는데 어릴 때 피아노는 이제 건반을 누르면 띵 도레미 이렇게 그냥 나오지만 첼로는 내가 음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눌러서. 그럼 이제 도레미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이제 도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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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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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왜 연주를 그렇게 해? 나중에 이제 비브라토라고 바이브레이션 넣는 거 배우거든요. 그냥 쭉 그러면 미밋하니까 음음음 오오오오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선생님 앞에서 하면은 막 계속 혼나는 거야. 어 하지마 하지마. 멀미날 것 같아. 너 왜 연주를 그렇게 해? 왜 연주를 그렇게 하기는. 이게 내 최선이야. 나도 선생님처럼 잘하고 싶지. 근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계속 혼났던 것 같아 나도. 살아오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디 가서 너 나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할 거면. 치과대학에 다닐 때 본과 3학년이 되면은 원내생이라고 해서 진료실에 들어가요. 그럼 진료실에 이제 술자가 있고요.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어시스트라고 해서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거를 3학년 때부터 해. 이제 석션 잡고 석션이 이제 여기 피나 침 같은 거 고이면 쫙 없애줘야 되고요. 라이트 잘 비춰줘야 되고 기구 같은 거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뭐 상도 준비해놔야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못하잖아. 되게 많이 혼나요. 들어가서. 근데 분위기가 이래. 여기 석션. 여기 라이트 안 비춰. 안 보여. 안 보여. 인잭조. 미리 준비 안 하고 뭐해. 야 지파. 이들 똑바로 안 해. 이런 식이야. 약간 공포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3학년 때 이 진료실 들어갈 때는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오늘 안 혼나게 해주세요. 혼나면 기분이 나쁘니까. 근데 어 그 선생님의 본명을 말하기엔 좀 그러니까 가명으로 손지희라고 해볼까? 지희쌤. 가명이에요. 지희쌤이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맨날 웃어. 아 웃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좀 긴장을 덜하게 되죠. 이 선생님 어시스트 할 때는. 그리고 이 선생님은 어 여기 석션 좀 해주세요. 어 고마워요. 라이트 좀 비춰주세요. 고마워요. 어우 뭐 이렇게 상을 잘 차려왔어요. 잘했어요. 내가 이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진료실에서 칭찬을 받았는데 이 선생님은 항상 그래. 약간 컨셉이 자기가 이제 천사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신 분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되게 고마운 존재였죠. 그 선생님 이름이 만약에 손지희였다면 별명이 천사손지희였어. 너무 착해. 그래서 계속 고맙다고 하는 거야. 거주 좀 주세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어시스트를 들어가면 계속 칭찬을 받으니까 내가 막 더 잘하고 싶은 거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잘해주고 싶어. 나도 선생님한테. 더 공부해가고 오늘 뭐 임플란트 수술 있구나. 그럼 임플란트 수술 준비하는 거 공부해가고 이 선생님한테는 더 잘하게 돼요. 실제로. 내가 실제로 더 잘해. 근데 막 혼나고 위축되고 이런 선생님한테는 나도 위축돼서 잘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위축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모의평가 봤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연력학은 맞췄고 전반사는 틀렸다고 하자. 그러면은 아우 나 이거 왜 틀렸을까. 나는 진짜 바보야. 이러지 말고 어? 연력학은 잘하네. 내가. 그럼 그걸 분석을 해요. 내가 연력학을 왜 잘하지? 아 이거는 PST를 잘 복습을 했고 기출문제도 못 푸는 게 없구나. 이거 완벽하게 복습이 됐구나. 근데 전반사 보니까 어 이거는 PST에서 배운 것도 까먹었고 어 기출문제도 안 푼 게 있었네. 그러면 이제 마저 푸는 거죠. 요것도 연력학처럼 잘해서 다음번에 꼭 맞춰야지. 수능 땐 꼭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내가 잘한 것도 보면서 뒤를 보면서 꽃을 심기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 이제 꽃을 심어야 돼. 여기가 큰 밭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꽃을 심어 나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꽃을 심어 나갈 건데 이런 방향으로 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만큼 심었지만 이만큼 아직 못 심었어. 그러면은 못 심은 것만 보면은 너무 기운이 빠진다고요. 사람이 그리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성취감도 없어. 그래서 뒤를 보면서 꽃을 심기가 뭐냐면 뒤돌아 보는 거야. 앞을 보지 말고 못한 걸 보지 말고 내가 한 걸 보면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이세요? 뒤돌아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내가 한 게 어 내가 이렇게 했구나. 와 내가 빨간 꽃도 심고 노란 꽃도 심고 파란 꽃도 심어 놨네. 아휴 잘했다. 이게 뭐 연력화 꽃이라고 해볼까? 연력화 꽃은 잘 심었다. 그러면은 옆에다가 이제 전반사 꽃도 심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거 제 사이트 홈페이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볼 때 아휴 아직 13개밖에 없어. 언제 다 하려고. 이러지 말고. 제가 올해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9개월 차인데 아이고 9개월 동안 13개나 했네. 아휴 잘했다. 여기다 이렇게 내가 꽃 심어 놓은 거야. 여기 밭인데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야. 올해 초에는. 근데 내가 어 이렇게 문제풀이도 심고 기출문제도 심고 PST도 심고 이랬어. 아 나중에 나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PST 어드밴스드 PST도 심고 베이직 과정도 심고 이제 시즌 3도 심고 이렇게 해야겠다. 내 여기를 좀 사랑해 주라고. 내 페이지를. 아휴 생긴 것도 둥글둥글하니 재밌게 생겼네. 이렇게 여러분도 계속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만 자꾸 그렇게 막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것도 좀 보세요. 제가 60일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시험이 어떤 시험을 60일 정도 남겼을 때 저한테 가장 강렬한 기억이 치과의사 면허 시험이었거든요. 국시 그게 18과목을 보는데 너무 할 게 많은 거야. 60일 동안 해도 해도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진짜 하루하루를 막 진짜 피말리듯이 살았어요. 오늘 외과랑 교정이랑 내과랑 다 해야 돼. 근데 외과 하다 보니까 뭐 교정은 손도 못 댔어. 근데 벌써 밤 12시 넘었어. 그럼 집에 못 가는 거야. 도서관에서 1시 2시까지 막 계속 붙잡고 겨우 이제 어우 안되겠다. 너무 늦었다. 집에 가면 또 늦잠자. 늦게 잤으니까. 그럼 와면 또 그날 분량 또 늘어지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너무 괴롭게 살았어. 60일을. 근데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나중에 결과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내 예상보다 높은 점수가 나온 거야. 합격이 너무 안정권인 거야.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이렇게 안정권이 나올 걸 미리 알았다면 그때 60일 전에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막 학대하면서 살진 않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외과 공부를 했어. 어차피 그날 못했어요. 교정을 근데 마음가짐은 이렇게 먹는 거지. 아우 내가 오늘 외과 잘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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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외과 잘했고 그럼 교정은 내일 여기다 이렇게 해서 심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내 생각엔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막 초조하면서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 좀 더 차곡차곡 나 자신을 이렇게 칭찬도 해주면서 그렇게 여러분도 어 지금 내가 막 나 자신을 학대하고 주눅둘고 걱정하고 이래봐야 오히려 결과는 나 자신을 더 믿고 더 칭찬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최소한 똑같은 결과는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60일 남은 기간 공부할 때 약간 주눅들지 마시고 좀 힘내면서 내가 한 것도 좀 칭찬해주면서 내가 나를 칭찬해야지 누가 칭찬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겠죠? 좀 힘내시고 뒤돌아보면서 뒤를 보면서 꽃씽기 기억하세요. 알겠죠? 60일 남은 기간 60일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퀘스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